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로 책 두 권을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했던 꿀 기능들도 같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먼저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점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재료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유료이긴 하지만 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고 한번 구입을 하면 브러쉬와 물감 모두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작업하던 것에 비해서 종이값이라든지 물감값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수정이 용이했다는 거예요 이 프로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가락 두 개와 세 개를 탭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전 단계 그리고 바로 이전 단계 취소 이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했고 작업 속도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르고 붙여넣기 기능이 또 아주 아주 편리했는데요 손가락 세 개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지금 선택되어진 레이어를 자르거나 또는 잘라서 붙여넣거나 이러한 옵션 기능이 추가적으로 손가락 터치 하나만으로 선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대칭 기능이에요 내가 임의의 일자 선을 생성을 해내서 그 부분을 대칭으로 정한 다음에 왼쪽 면만 그리면 자동으로 오른쪽 면이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스케치를 할 때 이 기능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편리했던 점은 바로 왜곡이나 뒤틀기가 아주 아주 간편하다는 거예요 포토샵의 경우에도 이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단축키를 누르고 들어가서 여러가지 옵션을 또 설정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손가락 터치 하나만으로 선택을 해서 왜곡이나 뒤틀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아주 꿀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컬러 수정이 용이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톤을 수정하거나 이 부분도 역시나 자유로웠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편리한 기능은 또 레이어 복제와 그 레이어 숨기기 기능인데요 레이어를 내가 작업을 하기 전에 하나 복사를 미리 해두면 추후에 작업한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그냥 그 레이어만 지우면 되기 때문에 이 기능도 정말 정말 잘 썼어요 아 그리고 또 꿀팁을 알려드리면 내가 오늘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한 내용을 모두 초기화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손가락 3개를 아이패드 위에 대고 좌우로 몇 번 흔들어주면 바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출판과 근접해서 편리했던 기능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스캔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정말 편리했어요 사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원래는 스캐너를 사용해서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지저분한 부분들을 지운다든지 색을 RGB에서 CMYK로 바꾼 후 또 색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후보정 작업이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했을 때는 뭐 스캔이나 후보정 작업이 거의 노동이 없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와 진짜 좋다 라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정을 할 때 그 보정의 양이에요 원래는 스캔을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완성작의 외곽 부분에 지저분한 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우개로 뭐 하나하나 지워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후보정 작업을 해줬는데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랬을 때는 일단 스캔하는 과정 자체가 없고 바로 컴퓨터로 보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만 편집하면 됐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조금 불편했다고 느꼈던 점은 바로 아이패드의 미끌거림이에요 저는 이전 버전의 아이패드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종이질감 필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펜촉이 종이질감 필름으로 인해 굉장히 빨리 달았고 컬러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지금은 종이질감 필름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미끌거리지만 색이 선명하게 보이는 필름을 사용 중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선을 그을 때 조금 후두루들 거리는 부분이 조금 매끄러워졌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럴 때 또 꿀팁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러시 획 속성이 들어가서 스트림 라인을 100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손끝에 힘이 없는 분들도 스트림 라인을 100으로 올려주면 굉장히 매끈하게 곡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적극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 주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작업한 자연 놀이 체험 키즈 컬러링북 같은 경우에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빈티지 패션 스튜어 컬러링북은 처음에는 진짜 종이와 진짜 펜으로 스케치만 해주고 이것을 스캔 받은 후에 프로크리에이트 스튜어 브러쉬로 컬러링을 했어요 아무래도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스케치는 직접 손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케치만 진짜 종이와 펜을 사용하고 컬러링만 수채화 종이로 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능은 곱하기 기능이에요 스케치 부분만 곱하기 기능을 적용시켜 놓고 그 위에 그리면 스케치 선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색칠만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색칠을 하고 삐져나간 부분만 지우개 브러쉬로 지워주면 간편하게 색칠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채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진짜 종이 느낌을 스캔해서 또 이것을 스케치 밑에 레이어에 깔아주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수채화 같은 진짜 수채화 같은 느낌을 살려서 채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해서 책 두 권을 출판하게 된 이야기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골고루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